이명헌 감독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거기 T자에 서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굉장히 유쾌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뭐가 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있죠? 하지만 우리 20회 기쁨이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정면으로 해주시고요 왼쪽 강한의 시 매 영화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왼쪽부터 정면 아 보통 여배우들이 한다라는 백샷 자 백샷 영화를 찍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투페임 활동 미친거 아니야 활동을 할 때 스몰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오빈씨 하늘씨도 감독님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도움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잠 못 자고 어디 가고 해외 갔다 돌아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고 항상 그냥 감사하면서 하고 있고요 투페임으로써 8년차가 됐는데 사실 배우 활동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신인이고 사실 전 아까 여기 들어올 때 항상 하던 8년 동안 하던 인터뷰 기자회견 이랑은 너무 달랐어요 느낌이 다르죠 들어오는 느낌이 그래서 떨려가지고 오빈이랑 바닐라한테 떨린다고 그러고 굉장히 항상 매순간 매순간이 새로운 시작 같고 너무 떨리고 즐거워요 자 투피엠 준호에게 배우 이준호는? 와우 후우 후우예요 진짜 큰 새로운 출발?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스몰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박 기운이 스물스물이라는 보시는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웃음뿐만 아니라 정말 공감 그리고 금동 여러 가지를 내 스무살 때는 어땠나 정말 추억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깊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도 하시고 또 추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되실 거라고 믿고요 또 3월에 개봉하는 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갚게 있을 때 우린 다 해낼 수 없다라는 예 자 우리 세 친구 시선을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을 틀어주시고요 네 대박 기운이 스물스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